예승인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팅 장점은 올해가 아니라 손흥민이 실제로 스프린팅을 잘 안해서 빗본 것은 번디전에서 다지 끼고 넣은 것이 유일하죠 실제로 스프린트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질리티 골대 앞에서 공을 가지고 하는 민첩성이 뛰어난 선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한 명 두 명 정도를 제끼고 슈팅까지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문제는 다른 선수와 차별화되는 것은 그 팬티 이후에 드리블 이후에 슈팅이 있는데 그 슈팅에 빠다가 정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다른 선수들이 함부로 손흥민의 득점 기록에 근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작년이 시즌 커리어에 하일 거라고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못 넣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즌 초반에 몇 골을 넣긴 했지만 올 시즌은 시간이 갈수록 득점이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손흥민도 골을 지금 뭐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신체적 나이로서도 이제 그 정도 되면 커리어 하일을 찍을 수밖에 없는 나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나이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하향 곡선을 거린다고 보는 거죠 아무리 극복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그래서